오전 말씀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가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복 있는 이 말이 행복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강력한 세 가지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그럼 우리도 이렇게 개명을 적어놓고 불교나 무슨 다른 행위권론자들처럼 개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2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의 파랑새 여러분 아시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떠났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행복의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예수님이 이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로 사는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간 지 20년이 지난 60대 초반의 중애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순수해 보였습니다. 이 삶의 스트레스를 다 버렸잖아요. 산속으로 갔으니까 그럴 수 있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건물을 세 채나 지었어요. 그 높은 깊은 산속에. 법당도 짓고 황토방도 짓고 차 마시는 방 이렇게 건물을 세 채나 자기 혼자서 지었어요. 눈이 쌓인 언덕이나 나무들, 바위들 또 눈으로 뒤덮인 주변의 산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절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풍경을 본 적이 있으시죠? 고요함과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죽은 그 속에서 자신은 늘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눈썰매를 탔어요. 여러분 눈썰매 아시죠? 그 산속에서 타가지고 자기 혼자 언덕에 올라가서 막 어린아이처럼 눈에 뒹굴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국수를 만들어서 기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눈 내리는 산속에서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그 중은 나는 늘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늘 행복한가요? 중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추위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행복은 느끼는 데 있다. 즐기는 만큼 내 세상이다. 눈 내리는 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종교가 주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군받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마귀가 주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들은 다양한 종류의 행복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이들은 멸망의 넓은 문을 걸어가며 행복한 연합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다 연합해 있어요.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강력한 자극과 쾌감을 담당하고 세로토닌은 온화한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도파민은 그러면 사이다 맛의 행복이고 세로토닌은 물 맛 같은 그런 행복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서 노력하지 않고도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서는 더 이상 같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중독으로 가는 1차 간문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 다음 2단계 들어가면 검단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집니다. 사람이 바닥에 붙은 껌딱지처럼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그걸 해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온화한 그것을 실행하면 갑자기 또 슈퍼맴이 되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3단계 완전한 중독의 단계인데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그것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짓 행복의 중독자들입니다. 술에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술을 찾아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주를 찾게 됩니다. 대낮부터 마시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개가 사람을 마신다고 자기들도 말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양의 마약을 흡입하다가 처음 맛본 계속 많은 양의 마약을 흡입해야 처음 맛본 그 도파민이 주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런 거짓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죽어나는 영들은 영들도 계층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어두움의 영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유의지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완전히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교육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국반부 장관을 마치고 연세가 지긋한 분이신데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분. 돈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합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돈의 노예입니다. 소비해야 만족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만족하고 그래서 쇼핑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외모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가지 세상 표락에 중독되어서 더 강한 자격을 찾아나시는 이런 거짓 행복의 중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입니다. 운동에 중독되거나 엄난물에 중독되거나 사람의 평판이나 칭찬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까? 중독이 되면 복음을 전해도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구조로 응립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독은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거짓 행복을 주는 수단들이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전파해도 반응할 수 없는 수동적인 의지를 가진 그런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어떤 회사원은 카지노에서 일주일에 5억을 벌였습니다. 한 달에 250 받는 회사원인데 일주일에 5억을 벌었어요. 속고치는 도파민을 그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카지노 사장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도파민이 소모되면 다시 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따는 것은 카지노 사장입니다.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은 일평생 일만을 했습니다. 그게 일에 중독된 삶이었습니다. 도파민이 주는 행복에 쳐져서 그렇게 평생을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하고 갑자기 도파민의 자극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붙던 껌딱지처럼 되었습니다. 사이다같이 톡 쏘는 인생을 살다가 물과 같은 밍밍한 삶의 실정을 느끼던 어느 날 이 사람도 카지노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전처럼 분비되는 도파민이 주는 행복감에 취해서 자기 전 재산 55억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55억을 날렸어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 교육이나 쾌락이나 도박보다 더 손쉽게 사람을 망치는 행복 자판기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입니다. 사이버 세상입니다. 노력 없이 마음껏 도파민을 펌핑하는 이것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의지를 이쪽에 쓰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께서 갈부리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무그룩해진다면 성도들은 당장 핸드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그때에 단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해질 것입니다. 자신을 성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성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건데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갈망하는 중독자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여러분 하잖아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라잖아요. 뭘 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도파민을 원하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기도하시면 되고 찬양하시는 겁니다. 쥐 한 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의 뇌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행복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스위치를 밟으면 자기 뇌의 신호를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놓고 과연 1분에 몇 번이나 쥐가 스위치를 밟는가를 실험했어요. 얼마나 밟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1분에. 이 쥐는 7000번 스위치를 밟았답니다. 딴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출산한 쥐를 데리고 자기 옆에 어린 생기를 놔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엄마 생기는 어린 생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이 어미 생기는 자기 뇌에 자극을 주는 도파민을 원했던 겁니다. 도파민이 모승애를 이겼습니다. 엄마 생기는 자기 먹이도 먹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전기 자극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죽을 때 쥐의 발은 그 행복의 스위치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거 누르다가 죽은 거예요. 쥐가. 도파민 중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머리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 자던 삼손이에요. 나는 행복하다.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눈알이 뽑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을 당했어요. 포로가 되었고 적들 앞에 소경이 된 채로 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적들과 함께 죽었어요. 가장 무서운 중독은 종교가 주는 거짓 행복에 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상에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순수함. 그것은 더러운 근래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순수하죠. 그러나 그럴 것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는 더러운 근래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는 모든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중돌이 입은 성복 있잖아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하는 짜리도 있다더라고요. 교황이나 신부들이 있는 사제복장. 얼마나 화려합니까? 수녀가 입는 복장. 순수해 보이죠? 그렇게 보이고. 목사들이 입는 가운도 있어요. 교파의 지도자들이 입는 각종 옷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옷단을 넓힌 도포자락이라도 날리면 뭐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가죽 성구함을 크게 만들어 지니고 옷단을 넓혀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런 복장은 회칠한 무덤이 흰색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이 검정색이나 회색, 주황색으로 치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러운 시체가 쓰가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악취를 맡아요. 그 사람은 못 맡을지 몰라도. 어떤 옷을 입어서 행복하다면 거짓 행복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나는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행복을 느낀다면 자기 종교에 도치된 도파민 중독자들입니다. 이들은 1분에 7천번이나 정기 자격을 갈망하던 생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한 에큐메이니칼의 영에 점유된 사람입니다. 윤홥된 것 전부 다 그 사람입니다. 구원이 없는 고요함이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마귀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공간입니다. 다만 사람이 느끼지 못하기에 고요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보이요. 절간이나 무슨 성당이나 교회나 비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그 모든 곳에는 마귀들이 모여서 장난치는 곳이라고요. 시끄럽게 떠들어요. 마귀들이. 잡다한 마귀들이 우상 숭배자의 집 비성경적 교리가 전파되는 그 모임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투로는 고요해 보입니다. 높은 산속의 절간이나 기도원, 수도원에는 영적 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근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예부서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속이나 습기가 많은 바닷가로 갈수록 마귀의 영은 더 강력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는 절경이란 지옥에서 아픈 기억이 될 뿐입니다. 특히 뜨거운 불 속인데 지옥은 눈 내리는 겨울 풍경을 영원히 추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 성경적 관점에서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것을 쫓는 것입니다.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성경적 관점에서의 행복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더 죽기 싫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사용하고 죽어야 할 텐데 한숨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질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아사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문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을 때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또 학문적인 성취를 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순간이 되면 그것을 따기 위해 낭비한 시간과 노력이 아까울 뿐입니다. 이제 죽는데요. 이제 곧 죽어서 몸은 썩고 혼은 지옥에 하는데 이딴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곧 만날 때인데 이딴 것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많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죽는 순간인데 아니죠. 그들과 더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렬해질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나 무슨 학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첫째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불모스로 행하던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성경적 구원의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한번 펴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모델 저는 애녹으로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보시면 365년으로 살았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레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짧은 365년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한 사람을 선명하라면 단연 에녹을 선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에서 변형산에 나타났었어요. 대활란 때 나와서 나타나서 죽지 않습니까? 모세는 죽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엘리아도 마찬가지죠. 대활란에 나타나서 다시 죽어요.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슬픔의 사람이었고 실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나다하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였더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모세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나서 변형산에 나타났습니다. 대활란 때 엘리아와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한 번 더 죽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 죽었고 엘리아는 한 번 죽었지만 에녹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교회시대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의 의미를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의 무슨 말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고 찌르면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에녹처럼 세상에서 없어져버린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거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녹은 자기 첫 아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이것이 무두셀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대홍수가 와서 인류를 심판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보게 했습니다. 미리 유다서 1장 여기 14절을 보시면 유다서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불하죽해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는 것을 에녹은 그때 본 거예요. 빛이 지금 3천년 경인데 15절에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갱긋지 않은 모든 자가 갱긋지 않게 행한 모든 갱긋지 아니한 행위와 갱긋지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지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여 있는 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지금 빛이 3천년 경인데 에녹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에녹은 3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초림과 교회시대 2천년을 지나서 5천년 후에 있을 지상재림을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에녹의 예언대로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이 일이 5천년 후가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에녹이 휴구된 다음에 600년 이내 무드셀레가 죽기 전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시대를 살던 그 15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은 지상재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영혼시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살았던 150억의 인류를 위해서는 갈부리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150억 명은 모두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어 물속에 수상되었습니다. 150억 명입니다. 주께서는 카인의 시들로 두렵혀진 그들의 육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갈부리의 피를 믿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의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대에 태어나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응급한 성도는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을 거부한다금 자기 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150억의 인류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모두 노아의 용수로 수상시키신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문으로 걸어갑니까? 복을 거듭 차버린 그들을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려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은 성도는 참으로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죽은 그 150억에 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구약이나 대활란, 천연왕국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교회 시대에 태어나기는 했으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또 무엇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명확히 알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아, 여기 유로분윤을 넣어도 무방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오. 누가 너와 같으리요? 여러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카리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오. 너는 그들의 높은 것들을 밟으리라. 재림 때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존하는 것이 뭐겠어요? 영존하는 것. 두 가지 있어요. 눈에 보이면서 영존하는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현실세계 여기에 있지만 영원세계에도 있어요. 하늘에. 그렇죠? 보이지만 다 사라지만 성경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성도들도 사라지지 않아요. 이 몸은 썩지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응해봤을 때의 말씀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도우신과 타골함의 칼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러나 내 구원 간정이 부실하고 자기 의지로 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풍관을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기 2장 한번 볼까요?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욕기 2장 9절 10절 보시면 욕기 2장 9절에서 10절 욕기 2장 9절에서 10절 욕기 2장 9절에서 10절 욕이 대단한 맷집을 가진 거예요. 아내가 잔소리해도 견뎌낸다고요. 여기에 무너졌으면 욕기는 쓰이지 않았을 거예요. 욕기 2장 9절 10절 그때 그의 아내가 욕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려는요?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으라 하더라. 욕의 아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의자의 판단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어요. 욕의 모든 상황은 나빴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전망도 없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나 욕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이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 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지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이 모든 일에도 욕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욕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들이 모두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그 말씀의 기초를 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건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그 일들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도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뼈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사고 현장에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시안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치열한 실제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천천히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눈물의 걸짜기를 모두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그하시는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하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성도는 살아서 다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천사의 찬양대와 함께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한랑없는 은혜를 송축할 것입니다. 오 내 호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영원토록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삶을 사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권한은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여기 8장 한번 봐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권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이기 때문이라. 권한 앞에서 성도들은 장차 내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광의 비중을 채울 뿐이라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동일한 비중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장면을 벗고 나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비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그 놀라운 영광의 비중을 채우는 방법은 진리를 전하다가 받는 고난들입니다. 그럼 같아져요. 이것이 비중이. 그런데 진리를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럼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런데 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서 4장 17절을 보시면 권한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퀴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후서 4장 17, 18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혼란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성도자나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더 강력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경제 간주를 가진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신론자, 인본주의자, 실용주의, 실존주의, 무슨 케락주의, 염재주의자 이런 자들은 전부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웃는 것입니다. 잘되면 좋고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이 모든 세상 사람의 형태입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주의 구성요소가 불에 타서 녹아내릴 때에 함께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색은 공인 겁니다. 맞아요. 불교중들이 말하는 것. 색적 시공이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갈부리에 피를 안 묻는데 그걸 깨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가 보이는 것 때문에 삶이 불안하다고 피곤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가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눈에 보이면서도 영원한 유일한 것입니다. 헌세에도 있고 영원에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는 지상에서 영원까지 영원토록 교제할 것입니다. 그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불행하지 않는 겁니다. 거짓 행복에도 속지 않습니다. 10편 1편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상을 사는 동안 행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여 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도다 분명한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부정적입니다. 아무나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도해보고 주께서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확신을 주면 그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이 원하는 걸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걸 줘서 따라가게 만듭니다. 책이나 강론, 각종 영상물,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골로세서 2장 6절을 보시면 교류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행위는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골로세서 2장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했어요. 밖으로 누군가를 따라서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버리고 종의 멍해를 매게 될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모든 가르침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주님의 힘의 능력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에보셔서 6장을 보시면 뒤로 넘겨보시면 에보셔서 6장 10절에서 1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근하라 자기 힘으로 강근해야 할 게 아닙니다.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근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체에 대응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13절 보시더라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했어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들은 성도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가진 그의 행복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저도 파괴하고 땅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현 세상 7, 80평생만 보게 만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고 건축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노화의 날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로 심판했듯이 대환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들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말씀에 전신 가볼 수 있고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데에서 6장인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했어요.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했어요.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쓰러져버렸어요. 그러면 거둘 수 없어요. 상급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10편 3편 6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보시면 그런데 저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게 세력이 너무나 거대한데.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또 여쭤봤봤다고 이게 과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거대한 바다의 물결 같고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신사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신뢰감이 가요. 아주 친절하시면서도 거대한 물결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일을 하라.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드시는 힘의 능력으로 용감하게 싸우고 끝까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래판입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죄로 쓰러진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서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 의지로 갈고리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완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쟁 무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무기로 지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름도 후서의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름도 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전쟁 무기는 여러분의 전쟁 무기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 전쟁 무기가 뭐냐 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파리 같은 마귀들이 던져주는 생각들이 사라진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삶에 복잡한 문제들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님께서 실마리를 주세요.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그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강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면 비록 육신은 지상에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성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게 영을 앉히신 겁니다. 혼은 여기에 있어요. 영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영이 셋째 하늘에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 구원을 탁 받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지냈어요. 그러면 영이 그 몸 안에서 살아난 영이 그 안에도 있지만 셋째 하늘에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조이신 주 예수 크리스토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빌리포스 3장 20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럼 이 지구부리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선지자들이 있으며 영혼이 구할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소속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군인에 대해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중고등학교 때 학교로 가는 기차에 문산, 진주 여기 어느 날 군인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이죠. 군인들을 탔는데 그 소속감이 있잖아요. 작전을 하다가 왔나 봐요. 실탄도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고 하는 소속감, 유대감 이런 것이 너무나 부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선지자들, 천사들 실제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삼아온 여러분들은 결국 인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입니다. 33살에 죄 없는 남자의 몸입니다.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그때 갖춰지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하몸을 그분의 인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땅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종교 빌리뽀스 3장 21절이었습니다. 과학이 그들의 구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인데 교육, 과학, 종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집도 땅에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셋째 하늘에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과 오래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여기 19절에 나와 있어요. 빌리뽀스 3장 19절. 한편 보세요. 파멸입니다.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여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일. 구원을 거부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벌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불행의 완벽한 조건이 그때 갖추어지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나 따르지 마니하고 아무 곳에 서지 아니하고 아무나 함께 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상 삶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분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2절에 나와 있어요. 10편 본문 1편 2절에 보시면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성하는 도다. 여기서 승패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핸드폰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무한해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준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지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상이 심겨지는 거예요. 따라하게 됩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것 외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성하고 성경을 묵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쓰신 그 문학 작품의 진술을 볼 것입니다. 태풍처럼 몰아치던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 위를 긋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기록하신 우주의 찬란한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글은 모두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형체도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죽음 앞에서 어떤 능력도 퍼려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명언들 하잖아요. 인간들이 자기들도 자문들을 써요.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돼서 내가 죽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간의 말들이 철학자들 과학자들의 말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한글 단어 이 한글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않냐 하였고 내가 그의 입에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23장 12절입니다. 음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귀하게 얘기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대습해야 합니다. 읽을 때에 모든 타락의 원인은 영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물려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배교의 원인은 이 영적 음식을 바꾸어 괴상한 청감을 넣고 빼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기근의 시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있지만 참다운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하느니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오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암호수 8장 10일째입니다. 왜 못 들어요? 더 손쉬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늘려있다고요. 행복 자판기들이 핸드폰 켜가지고 지 원하는 걸 타본다. 여기서 말씀은 듣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간혹 그 가운데 있지만 바른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불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중들처럼 스키 타고 겨울에 국수거리면서 행복하다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려고 성대한 만찬의 밥상을 출판된 이 한 권의 책으로 여기에 차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마계의 세력은 오늘도 올버지는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적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을 다 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분비력을 주실 것입니다. 낮에 읽고 들었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저녁 침상에서도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지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거나 또 주님께서 어떤 도전을 주셨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불미스러운 곳이 있으면 그대로 다 차별하십시오. 용기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장난스럽게 하면 주님도 아무런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